여러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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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2년 전에 제가 파티홈 반값 마켓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완판에 완판 그리고 에이콜 요청이 빗발쳤었는데요. 근데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네. 우리 대리님들 피부 살려내라. 제가 멱살 잡고 협박해서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파티홈 에이콜 마켓. 어머 이번에도 반값이냐고요? 2년이나 우릴 기다리게 했으면 혼내줘야죠. 그들도 인정했어요. 브랜드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놓치면 안돼. 70% 파티홈 마켓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뿅! 먼저 간증 폭발, 앵클 요청 폭발했던 제품이죠.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탑 오브 탑. 파티홈 노스캄 모이스처 크림 이번에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첫 마켓때도 설명드렸지만 끈적인 번들거림 없이 매일매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상케어 크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진정크림 같은 걸 안 좋아합니다. 뻑뻑하고 화장 전에 사용하면 밀리고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 파티홈 크림은 무려 동아제약에서 개발하고 만든 제품. 매끈한 사용감은 물론이거니와 동아제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노스캄 컴플렉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에 편안하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일리 찐 크림이라는 거죠. 첫 마켓 이후에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아껴 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낮밤 상관없이 수시로 발라줘도 부담이 없고 화장 전에 발라줘도 때밀림 없이 화장 잘 먹습니다. 특히 요즘은 수시로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일상 속 피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얇게 한 겹만 발라주면 보습 영양 진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잖아요. 말해 뭐해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푹 쉬었다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내 돈 주고 사서라도 이것만 쓴다 하는 매니아들이 넘쳐나는 제품이죠. 바로 아쿠아바이옴 토너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우리 매니아 분들 박수 치는 소리 들린다 들려. 환절기 속건조까지 한 방에 해결해주겠다는 야심찬 기획으로 나온 고수분 진정 패드. 이거만 주구장창 찾아서 쓰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에센스가 꽉 밀도있게 차있어서 패드를 오래 사용해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거. 두번째는 이 패드의 소재인데요. 거주 부분과 숙련 부분을 활용해서 닥토와 흡토를 한 방에 해줄 수 있고 자극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와 보습 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은요. 이거 이 제품 아주 극강으로 효과 볼 수 있는 꿀팁인데요. 아쿠아바이옴 패드가 진짜 잘하는 거. 바로 진정이죠. 다른 건 몰라도 진정 효과만큼은 시중이 다른 패드들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냥 슥슥 닦아내거나 붙이고 있는 거 물론 효과는 있죠. 하지만 이 패드 아가빵땡이 살살 때리듯이 탱탱탱 하고 쳐주세요. 메이크업샷 가면 쌤들이 피부결 잡으면서 톡톡톡 두드리는 거 아시죠? 비슷하게 활용하셔서 패드로 화장 전에 얼굴에 열이 많은 볼과 이마 등 필요한 부위에 살살 터치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실시간으로 피부 열이 가라앉으면서 붉은 톤이 사라지고 환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피부 예민보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쿠아바이옴 패드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마켓 미친 구성의 제품은요. 보습과 진정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다. 노스캄 인텐시브 앰플입니다. 저는 앰플에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리 성분 좋아도 끈적이고 앰플 사용감이 자극적이면 안 쓰는 것만 못하거든요. 특히 앰플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 편안해야 하고 끈적임 없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스캄 리페어 앰플은 피부 진정이 우선인데요. 쑥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먼저 다독여줍니다. 다음 고농축된 영양과 보습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우리 스킨케어 할 때 이거 되게 좋다는데 왜 내 피부엔 안 먹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자극받을 땐 영양도 보습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게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민감한 피부를 토닥토닥 해주고 영양과 보습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앰플 챙겨가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가격과 구성입니다. 옵션 1! 노스캄 모이스처 크림 2개 세트! 세상에 8자가 2자가 되어버렸다? 정가 86,000원을 무려 29,000원에 데려갈 수 있는 70% 할인 구성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건 뭐죠? 미니어처라는데 거의 절반 크기 수준의 샘플을 두 개나 드립니다. 무슨 샘플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진짜 이상한 회사야. 옵션 2! 저는 크림도 크림인데 톤업 패드 같이 데려가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할인율이 적었던 패드도 후려쳤습니다. 크림 2개와 패드 1개 세트를 총 60% 할인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요. 패드는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쓰고 할인율이 높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번에 패드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구성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미니어처 2개도 같이 증정해 드립니다. 옵션 3! 보습과 영양에 가장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크림 1개, 앰플 1개 세트인데요. 앰플은 특히나 할인율이 정말 없는 제품이죠. 이것도 멱살 잡아서 반값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구성이야말로 어디 가서 구매하실 수도 없어요. 앰플 발라주고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진정과 영양, 보습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미니어처 2개는 당연히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구성들이 모두 무료배송. 게다가 멱살 잡고 마스크팩까지 뜯어냈습니다. 파티운 이지솔루덤 에너지 바이온 마스크인데요. 2매 같이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또 있어.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옷소물 다들 아시죠? 솔직히 내 돈 주고 사먹기엔 좀 비싸지만 선물 받고 싶은 제품 1위 맞잖아요. 인정? 옵션 상관없이 구매해주신 분들 중 10분을 랜덤 추첨해서 34,000원 상당의 옷소물 7일 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유튜버야. 도둑놈이 따로 없네. 마켓은 2월 21일 오는 월요일이죠. 오후 6시에 오픈해서 23일 자정일 문을 닫습니다. 구매 방법은 에즈얼웨이즈 언제나 그랬듯이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블루밍데이지 추가해주시면 구매 링크를 당일 시간에 딱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서 미리 로그인하고 대기하시거나 미리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구매하시려면 꼭 카카오 채널 추가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대신 카카오 계정만 있다면 따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못 찾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링크는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궁금해요 하신 점은요. 블루밍데이지 채널 채팅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CS 매니저 분들과 제가 같이 답변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70% 할인 미친 마켓 이번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